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초역대급으로 오만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도망가버린 그런 남편 잡아왔습니다. 무편집본이에요. 제목 자기 시아버지 모시는 걸 감히 거부하는 이 여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는데 뭐라고? 나랑 이혼하겠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원제 시아버지 모시는 게 부담스럽다며 선부터 긋는 아내 아내와의 갈등으로 아이디 빌려가지고 글씁니다. 보여줄거에요. 저희는 신혼 1년차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신혼집은 서울에 있죠. 저희 집 처가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아내와 제법 오래 연애를 했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알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 생각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한 불만은 자기 시댁을 정말 친가족처럼 살겁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겁니다. 안부 전화나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자기가 뭐 나서서 하긴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안부 전화를 매주 금요일 몇 시 이렇게 정해놓은 일과 같다 이거죠. 시댁에 가도 저희 본가에 가도 진심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 같지 않게 딱 느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실에 같이 앉아 있어도 그래 뭔가 좀 자연스럽게 말도 붙이고 친근하게 하면 좋을텐데 매번 보면 막 어색하고 뻣뻣하고 그래요. 살가운 맛이 없어. 뭐 아내 본인도 그런 성격을 알아요. 자기도 뭐 속상하다 이런 소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일리냐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래 만났으면 우리 부모님도 이제 익숙할텐데 이거는 뭐 진짜 식구가 될 마음이 없는 건지 아내 말로는 아직 어렵다 이런 소리 하는데 자기 성격도 어른들께 보담 안 느끼고 붓는 성격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기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아니 아기가 생기면 아니 그게 언젠데 몇 년이나 더 지나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집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물질로만 조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 휴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외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휴가를 맞춰보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제 휴가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마누라와 결혼 1주년 맞이해서 여름 휴가를 따로 계획하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시간을 맞출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옆에 있던 마누라가 작게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건 어쩌고 어머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가지고 저희 엄마 완전 무한해하시고 흐지부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진심으로 우리 집을 위하고 우리 어머니를 좋아했다면 저런 말이 나왔을까 이겁니다. 결국 마누라하고 저하고 단둘이 여름 휴가 따로 다녀오긴 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재미가 있는 와중에도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마누라한테 한소리 하기도 했죠. 나중에 외국 여행 갈 때는 꼭 부모님하고 같이 가자 일부러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표정 썩어버리고 좋진 않더라고요. 아니 말로는 성심성의껏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다면서 같이 여행가자는 건 불편한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뭐 저도 찌질하게 더 캐거나 싸우진 않았는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진짜 크게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요. 공직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근무지가 1년 동안 서울로 바뀌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바뀐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주말에 아내랑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가 서울로 오시게 되면 당신 지내실 곳이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외국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이 옛날에 살던 자취방이 계약이 남아가지고 생돈 올새로 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 하나 있긴 해요. 일단은 거기로 가실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도 이제 한 서너 달 있으면 계약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그 뒤에 너희 집에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좁은 편이라서 손님 방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방이 세 개인데 안방, 창고, 옷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손님 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주거지가 문제네? 하면서 일단은 그게 아버지 올라오시는 게 언제부터냐? 라고 여쭤봤더니 몇 주만 지나면 본격적으로 서울 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때 통화 소리가 좀 컸는데 또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와이프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입니다. 썩어요. 아니 뭐 아버님 서울 오시는 거야? 바로 이런 소리부터 해요. 아니 동생 자취방이 아버지 근무지량 좀 뭔데 어떡하냐? 이랬더니 와이프는 신혼집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은 정해진 게 없다. 나도 잘 모르겠다. 좀 지켜보자 했더니 하루 종일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하이 씨 기가 차네. 더 이상 말 섞기 싫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끊었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집 들어오시길 원하실 것 같긴 해요. 당신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공부에 지금 우리 임신 어? 아닙니다. 아니 글을 이상했었어. 이 남자 자기 본인이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공부에 지금 우리 임신 계획 중인데 어른을 모시게 되어도 모든 걸 내가 자라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야 이게 박사의 글이라니. 뭘 잘해? 자라내고 하면 피곤한 거다. 이러고 하루 정도 평소대로 지냈어요. 다음날 낮에 쇼파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TV를 보고 있는데 불쑥 마누라가 말을 꺼냅니다. 집에서라도 지금처럼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그래 그렇게 지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건 우리 둘만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지금처럼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불편하다 이거지. 오지 말라고 야 알고 보니 그래요. 어제 지는 계속 그 얘기를 꺼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 눈치였어. 아니 그럼 뭐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불행한 겁니까?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했던 말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이랬더니 못해요. 지도 부끄러운 걸 아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지켜보자 라고 했던 건데 그걸 벌써부터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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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지죠. 진짜 이렇게 선을 긋는 말투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정이 확 떨어지면서 욕설이 침이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화를 억지로 누르면서 야 그따위 천박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냐? 어? 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 자신에게는 정작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아버님이 여기서 12개월을 지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거주지를 따로 구해서 이사를 중간에 어? 비는 날짜에 잠깐 머무리고 싶으신 건지 자기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심적으로 그거를 계속 떨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어? 서울로 근무지를 배정받은 자기 시아버지 축하부터 해드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 이게 며느리의 도리잖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기 걱정부터 한다는 게 하...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아니 다 떠나서 설사 우리 아버지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산다고 해도 그걸 모시고 사는 게 자식 된 도리 아닙니까? 어? 딸 같은 며느리 말이야. 이거는 뭐 자기 시아버지를 무슨 노숙자나 들어와서 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 마냥 취급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와... 순간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아버지는 자기 며느리가 일단 그지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시고 계실 텐데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이걸 또 생각하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마누라는 그래서요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막 울먹거리는데 그러면 뭐해 욕부터 튀어나오는데 나는 그러자 와이프는 욕을 하지 말랍니다. 아니 네가 말하는 수준이 천박해서 욕이 안 나올 수 없다 어? 이렇게 쏴붙이니까 지는 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또 다물더라고 그래 놓고는 뭐 입장 바꿔놓고 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셔서 서울로 오시면 자기는 오빠 먼저 생각해서 어? 나는 오빠를 먼저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 거야 아니 그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집에 오실 생각 자체를 안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하하 진심 미친 인간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말하기 싫어가지고 꺼져 라고 했고 서로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반나절 좀 있습니다. 와이프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집안 이리저리 치우더니 재활용 쓰레기 갖다 버리고 냉동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냉동실 문이 반쯤 안 닫혔어요. 그걸 보고 저한테 좀 닫아줘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싫어 네가 해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바로 완전 그지같은 쌍돌아이 행동이 시작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더니 제 앞에 딱 서요. 그러면서 오빠 화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이혼해 이러면서 거의 뭐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그냥 쇼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섞어주면 계속 시비를 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갖고 계속 쇼파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꺾꺾거리면서 울고 불고 가슴 치고 쌍쇼를 다 해요. 그렇게 너무 시끄럽다 싶을 때 엉엉 울면서 안방에 들어가더니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더니 또 자기를 봐달라는 듯이 울어요. 웁니다.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꺼이 꺼이 내면서 귀따가 깨 짜증나게 계속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더니 TV를 리모컨으로 꺼버리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래요. 말 씹었죠. 나도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나는 TV를 켜고 얘는 끄고 키고 끄고 켜고 꺼 어?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 여자를 피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는데 진짜 쌍시옷 욕이 튀어나오고 저런 또라이가 있나 싶더라 이 말입니다. 문 열고 나갔더니 주저앉아 있어요. 방바닥에 아니 거실바닥에 그래가지고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랬더니 막 헉헉 이러면서 말을 못해요. 할 말 없냐? 나 들어간다. 이러니까 또 방에 따라 들어와가지고 앉아요. 그리고 또 꺽꺽대면서 말을 못하길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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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어 나가 이러니까 안 나가요. 나 피곤하다 잘 거다. 나가. 몇 번을 욕을 해도 안 나가길래 짜증나서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땡겼죠 내가. 야 이렇게 질질 끌려 나가도 안 나갈래? 하니까 저보고 인간이냐며 또 울어요. 아 뭐 머리카락 잡은 거 저도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말 일요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까지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남편한테 자기 시아버지 모시기 싫다고 선부터 긋고 대도 않는 냉장고 문이나 닫아 나는 이런 개소리나 해대고 말이지 시비 털고 또 이걸로 빌미삼아 몇 시간 동안 울고 불고 밤늦게까지 사람을 들들 볶은 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결혼을 했으면 그에 맞게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우선 아닙니까? 시어른이 오시면 자기 불편할 것부터 생각하는 것도 너무 이기적이고 이거 진짜 천박한 사고방식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승진한 자기 시아버지께 축하를 드려야겠다 기뻐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아이씨 우리 집에 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는 거 이건 잘하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그 시어른들 그 어른들의 친자식인 자기 남편 마음을 아프게 할 거란 생각은 왜 못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 생각이 궁금해서 글 쓰는 겁니다. 서로 주변에 얘기 좀 하고 자기가 이상한 거 알아오라고 서로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별로 자랑할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니까 여기 익명이 이곳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집은요 양반 집이에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집 처가 모두 지방사라서 그렇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처가에 가면 친아들처럼 완전 살갑게 해드리는데 어른들 저요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꽁사방 친아들 같네 이러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전부 다 저를 자랑하고 다니세요. 사실 처가족하고 성격이 100% 맞는 건 아니라서 저도 불편할 때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한테 효도가 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성심성의과 자려왔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이 부분은 정말 고맙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도 그렇게 하든가 말이지 저희 집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적 없어요. 명절 생신 아니면 부모님 서울 올라오시면 같이 모시고 밥이나 먹으러 가고 같이 놀러 가고 그 정도입니다. 저 혼자 지 혼자 부담 느껴서 삽질하지 말고 친가족처럼 마음을 여는 게 먼저인 건데 물질적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만 보이니까 가슴 언저리가 따따로 했거든요. 점점 실망이 됩니다. 마누라가 공부나 다른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저한테 푸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건가 대학원생 글이 너무 혼미해가지고 정정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 공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내가 대학원생인가 봅니다. 올해 초부터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았고 요즘 진행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푸념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지 방해한 적 없어요. 와이프한테 평소 정말 잘해줍니다. 완전 쏙 스윗남이라고 내가 반찬 가지고 타박한 적 한 번도 없고 솔직히 음식 별로 못해요. 맛없어.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아내가 직장 그만두고 공부 시작하는 거 응원해준 것도 접니다. 맞네요. 아내가 박사 과정 하는 거네요. 수입 한 푼 없이 그것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은 죄다 대학원비로 꼴아받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혼자 벌어 가장 몇 년간 지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요 눈치 한 번 안 줬어요. 마누라가 이거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공부 끝나면 정말 잘 되겠다고 그런 소리합니다. 연애시대부터 돈 없을 때 쪼개가면서 마누라한테 비싼 선물 많이 사줬고 정말 진짜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줬다 이거예요. 후회가 되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만나서 별일 없을 때는 서로 편하고 잘 지낼 때는 또 잘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점점 싸우는 일이 많아지고 텀도 짧아집니다. 이제는 그래요. 제 입에서 이혼해요. 이혼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족관이 안 맞으면 용납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까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진짜 튀어나와요. 그러면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